한글자막 by 김정은 똥오줌 다 짜고 완전 알콜에 찌들어 피를 너무 많이 열려 호수하드로 자간다 아저씨를 모시고 가까운 김정은 형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머리가 다 터지고 깨지고 완전히 죽어있더라고요 병원에서 머리를 37발을 꼽았어요 응급처진 해지만 절대 보장 못한다 위험하다고 빨리 강력한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나즈병원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때 나즈병원 응급실에서 사람들이 코 막고 다 피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병원으로 막 가버리고 그래요 너무 냄새 보여가지고 그분은 옷을 다 벗겨가지고 다 씻기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거기를 씻을 수 있냐고 그래요 나 젊었을 때 30대 근데 거기 뭐 어떠냐? 손가락이랑 똑같다 손가락도 속에다 넣고 살아봐라 그리고 손가락을 내놓으면 이것이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근데 손가락이랑 똑같다 그랬는데 옷 벗겨가지고 연료실이랑 그 피 다 닿았어요 그 병원에서 피를 너무 많이 열렸고 살 가망석이 없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라고 손도 안 대줘요 다른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다 집으로 빨리 데리고 가래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피랑 다 닦아서 씻겨가지고 사람들은 냄새를 다 빨리 데리고 가라고 간호사도 의사도 난리죠 근데 거기서 다 닦아서 새 옷 사다 입히고 그렇게 하니까 오후 5시 반이 됐어요 오전 10시간이 그랬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깨난 거예요 그러더니 천사 같은 아줌 그래요 그분이 천사 같은 아줌이라면서 그냥 너무 많은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봉일동 할아버지한테 넣었을 때 사람들이 막 판단하니까 제가 밤에 먹을 것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잘 곳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 한 번씩 저녁에 잤나 봐요 그래서 음식 가지고 가면 봉생 할아버지 집도 가난하고 정말 누추하고 보잘 것도 없지만 그래도 자기는 집이 있다고 그 아저씨한테 제가 가면 어이 어이 빨리 이놔 빨리 가 그러다가 같이 밥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보니까 그 아저씨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천사 같은 아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또 다음번에 가면 그 아저씨가 들어간 거예요 아저씨가 들어간다 그 아저씨가 들어간다 그리고 나의 집이 들어간다 다시 한 번씩 그 아저씨가 들어간다